대통령실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 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힌 건데요. 가짜뉴스를 실어나른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고위관계자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만배, 신학림 인터뷰는 거짓이며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 윤석열 후보인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 전 녹취록을 풀어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쯤 김 씨와 대화한 녹음 파일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브로커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담겼는데 대선 사흘 전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대통령실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 요인이라며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집중 보도한 방송사 등 언론에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기획된 정치 공작에 언론이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며 비윤리적인 보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총선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언론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름 뉴스 TV 방준혁입니다.